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동구 아리수로 61길 103번지에 있는 브이센터 라이브 박물관을 찾았습니다. 아마도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만한 만화 브이 태궐로봇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. 통쾌하게 악당을 물리쳤던 어린이 만화입니다. 그것을 재현하는 라이브 뮤지엄을 가보실 수 있습니다. 주중, 주말 모두 입장 가능하지만 꼭 인터넷으로 구매 후 현장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. 입장 티켓 구입 시 모든 시설은 시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. 허디 극장은 자세히 아이와 노약자 임산부의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미취하 가동은 보호자 없이 입장이 불가합니다. 퇴장 후 재입장은 불가합니다. 브이센터 더 라이브 뮤지엄에서는 로봇 태권브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단순한 박물관이 아닙니다. 김박사와 훈이 살았던 바로 그 로봇 태권브이 기지를 재현한 한 브이센터 더 라이브 뮤지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. 이곳 브이센터의 거대한 비밀을 알게 된 당신은 지금부터 로봇 태권브이의 또 다른 주인이 될 것입니다. 아이에게는 첨단 미래 과학을 어른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줍니다. 로봇 태권브이의 탄생에서부터 출격까지의 모습을 총 10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마치 실제 로봇 태권브이 기지에 와 있는 듯한 생동감을 선사하는 테마파크형 라이브 뮤지엄입니다. 아이들에게는 기초과학 교육과 아버지 세대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로봇 태권브이를 추억하는 30대에서 50대 성인층과 키덜트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. 국내 유일 로봇 태권브이 기지는 가로 21m, 세로 13m라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입체 영상 더 라이드 허디 극장에서 마스터 로봇 태권브이 최초 가동 훈련을 즐기고 로봇 태권브이 전문가 집단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제작된 경납고의 13m 실물 로봇 태권브이의 놀라운 실체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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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